그럼 지금부터 제25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도약으로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큰 용기와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통령 표창 송옥장님 이기봉님 이상 후명된 개인 및 단체대표께서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대통령 표창 송옥장님 중앙장애인협회 중앙회 회장 이기봉 이하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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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